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 네 참 신기하죠. 아무튼 광고 속 논란에 코골이 마스크는 법정에 섰습니다.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법무업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코골이 마스크 노벨 평화상감인가요. 노벨 무슨 의학상감인가요. 이 코골이 마스크를 생산 유통한 업체 대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표 A씨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은 코골이 마스크 광고를 본 식약의약품안전처가 A씨 업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표 A씨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골이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다. 하면서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대표는 본인의 마스크가 정말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얼른 들어도 좀 불가능해 보이고 사기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벌금형을 받았네요. 코로나19 예방법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라는 거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과장된 광고 속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문종탁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JT 법률사무소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법률사무소 JT입니다. 법률사무소 JT 대표이신 문종탁 변호사님입니다. 우리 오프닝에서 마스크 얘기했는데요. 이제 마스크 쓰고 상담하시는 거 익숙해지셨죠? 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마스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담할 때 의뢰인 표정을 잘 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눈 아랫부분이 조금 자신 있는데 눈이 좀 매서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고 상담은 그렇다는데 재판할 때도 조금 약간 목소리가 잘 안 들이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힘들죠. 그렇지만 마스크는 꼭 껴야겠죠. 백신이 다 보급되기 전까지요. 네. 잠깐 통해서 본인이 잘생겼다고 홍보해 주신 문종탁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 10년 차 직장인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고 회사 적극적이고 활발한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키우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소소한 즐거움들로 10년의 결혼생활을 보냈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어지자 화상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어린 아들을 두고 외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변한 아내의 모습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만큼 괴로웠지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돌아선 아내의 마음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가 출근한 사이에 가출을 했고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아내 또 이런 경우가 생기는군요.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어지자 화상 채팅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신 것 같지만 이제는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들하고 화상 채팅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임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1호 부정행위 의심이 또 들고요. 남편과 아들을 두고 나가서 수개월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호의 아기 유기에도 해당돼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아들 버리고 가출했고 지금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이 때문에 그동안에 결심을 못했다가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시려고 한다면 어떤가요? 재판상 이혼을 먼저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조정 절차를 통해서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까? 원칙은 협의 이혼이 제일 좋죠. 법원에서 안 다투는 게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보다는 조정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상하고 대화가 된다면 미리 중요 조정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혼하기로 했다면 이혼은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사항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보입니다. 보통 재산분할, 그 다음에 양육권자 정해서 가는 양육비와 관련되는 것이죠. 면접교수권, 마지막으로 위자료.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아마 이제 아내가 이제 가출을 했기 때문에 이혼에는 동의할 걸로 보여지니까 이제 우리 문변사님 얘기한 것처럼 조정을 통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 짚어주신 네 가지 사항을 논의를 하면 좋겠네요. 어린아이를 두고 외박을 하고 심지어 가출했는데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죠.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이 원래 부부 재산의 청산이잖아요. 각자 자기 재산 가지고 헤어지니까 각자 자기 재산 가지고 가자. 이게 재산분할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 잘못한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연과 비슷한 이혼 사건 진행해서 조정에 성공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초기 재판장님이 조정도 의뢰인하고 상대방 배우자 모두 출석하고 불출석하면 과태료, 구금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혼 당사자가 이미 조정 내용을 다 합의했으니까 그렇게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의뢰인이 법원 출석 없이도 재판장님 한 번 안 보고도 한 달 만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니까 그리고 파탄난 배우자랑 직접 합의하려고 하면 싸우잖아요.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유임하셔서 진행하셔서 조정해서 하시면 재산 분할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유책 배우자가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책의 문제는 위자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책 배우자가 자신이 재산 분할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를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다행히 유책 배우자가 먼저 포기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 청취자분들이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경우에 지금 어린아이를 두고 매박을 하고 가출까지 하고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부정행위 여지도 보이는 배우자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 유책 배우자라고 보이는데 이런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되냐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유책 배우자 잘못한 배우자한테 재산 분할까지 해줘야 되냐 많이 억울하십니다. 북민법감정은 그런데요. 사실 재산 분할은 부부 재산을 청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같이 부부를 안 사니까 각자 자기 재산 가지고 헤어지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 잘못한 배우자도 자기 재산은 가지고 가겠다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과 비슷한 이혼 사건들도 많은데 조정으로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현명한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요즘 내 집 마련이 엄청 힘들잖아요. 집이 한 채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아이랑 이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산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현금 분할하고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니까 아마 경매를 하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랑 살 집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면 아이랑 살 집은 남겨놓고 대신 나는 양육비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군요. 유책 배우자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신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조정이 잘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양육비는 이제 매달 받아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좀 받을 수 없느냐라는데 사실 이제 불가능하긴 하지만 방금 우리 문병원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산 분할할 수 있는 금액을 그냥 안 주면서 이걸 양육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협상해서 조정이 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친권과 양육권 이거는 어떻게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엄마가 애들을 키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들을 유기하고 가출을 한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친권자 양육자가 아빠가 되겠죠. 네. 친권자는 이제 법정 대리인 재산관리들을 하는 사람이고 양육권자는 이제 키우는 사람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빠가 키워야겠죠. 이 경우도 법원에서 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잘 작성하는 게 좋은데 팁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이제 재혼하기 전에는 아빠,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죠. 애들한테는 할머니나 고모들이 있으면 고모들이 아빠랑 교대로 어떻게 돌보겠다는 내용도 잘 설명하면 친권 양육자 선정하는데 편사님들이 잘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빠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보조 양육자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양육계획서를 넣으면 아빠라고 하더라도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아내의 외도와 가출로 가정이 파탄났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유책 배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까요? 위자료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싶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손 배상주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잘못 산 사람한테 엄청 많은 금액을 매기고 있어요. 저도 이제 착한법협회라고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자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실손 배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엄청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천에서 많이 받아도 오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돈 말씀 감사드립니다. 양성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문 변호사님 신청곡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거 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아드님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드님도 그렇고 힘내시라고 비틀즈 헤이즈드를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네. 비틀즈의 헤이즈드 들려와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 양소영 여유롭게 되ette. 양소영 여유롭게 된 후 ‹!!!!!